오늘 하루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급박하게 일이 진행된 데는 역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의 성격이 많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친설을 주고받고 또 서로를 칭찬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만남을 예상하고 있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앞둔 지난 11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친설을 보내왔다고 공개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생일 축하 편지를 보냈다며 두 정상 간의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도 언급했습니다. 친설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르웨이를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 편지 속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번에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답신을 보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친설을 읽고 있는 사진을 매체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의 사의를 표한다고 하시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설을 통해 북미 간 구체적 협의가 진행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친설 해결을 통해 형성된 두 정상 간의 신뢰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제안에 김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바탕이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정고사보단 än 고려 % 명 Freeman 이션 ierto